이번에 또 출판기념회를 갔더니 계시니까 또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어 호정아 이러는 거예요. 호정아? 호정아? 어 호정아 이러는 거 속으로 어 호정아? 원래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원래 특히나 거기는 일하는 데니까 그러시지 않는데 약간 좀 평소에 하던 어느 습관이 또 튀어나와서 아니 일하는 데가 아니라 저도 사실 두 사람 모두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만나도 저랑 같이 만났을 때를 봐도 호정아라고 안 불렀던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 저희들이 기자님과 식사를 종종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이야기할 일은 없고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저 얘기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각자 당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거지. 근데 아마 최근에 제3지대를 하게 되면서 기자님들께서 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런 질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마도 아마도 저를 그냥 호정이라고 하신 것 같다. 다른 사람들한테 호정이라고 했던 것 같다. 아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신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딴 사람들한테 호정이 호정이 하다가 네. 그런 것 같다. 스스로가 이제 이제 최면이 돼서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돼서 딴 데서도 이제 안철수 얘기하다가 이제 튀어나오셨잖아요. 욕하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제 실제로 만나니까 그 습관이 나와서 호정을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무튼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이렇게 식사라도 해본 분은 그분인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을 따로 보기도 했지만 같이도 다 본 적이 있잖아요. 같이 사석에서 봤을 때 그때도 호정아라고 안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서로 호칭 자체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치. 그게 지금 그렇죠. 좀 된 얘기인데 아무튼 시간이 흘렀나 봐요.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시간 흘렀나 봐요. 제가 몰랐는데 훨씬 더 가까워진 거구나. 그런가 봐요. 실제로 저는 제3지대에서 이렇게 같이 상대방을 언급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언급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비판한다.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나 하길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나 하길 바랍니다. 일단 이 동작은 이 trenches와